저렇게 멋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어. 돈만 많은 줄 알았더니, 정말 괜찮은 남자네. 저렇게 멋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어. 고맙다, 잘 가. 한다제는, 얘기 좀 하자. 왜 얘기 안 했어? 누구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네. 너라도 지금껏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됐잖아. 오늘 멋있었어. 알아. 근데 나 아직 아무것도 용서한 거 아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 그녀는 네 마음 흘러가는데로 해. 아무도 믿고 안 해. 고맙다. 고맙다. 좋아. 이민가냐? 뭔 짓이 이렇게 많아? 너 데려오신 거예요? 아니. 밖에 버스 많더라. 그렇다고 와라. 짐질도 데려가셔야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장면. 좋아. 학생들한테 약 보이지 않게 행동 똑바로 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야. 한참 자라나는 꿈나무들 싹싹둑 자를까봐. 재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장님이나 자르십시오. 기장님은 꿈과 희망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시잖아요. 기장님께 인사부터 드려야겠다. 이쁘다. 아이고. 얼마만에 느껴보는 청춘의 한기인걸. 아참. 아악.